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고 뭐가 좋은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채소과일식 하셔라가 아니에요. 딱 더더 말고 2주만 아침이라도 아침부터 내가 뭔가 가공식품을 먹고 기능식품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아침만이라도 살아있는 채소과일로 좀 시작을 해봐라. 그러면 하루가 다르다. 그거를 근데 돈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뭐 이거 해서 돈 되겠어요? 솔직히 책 파는 것보다 한약 파는 게 훨씬 돈 많이 벌죠. 진짜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과일 유통을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진짜 제가 잘 되면.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파는 입장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를 균등하게 주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말 여러분 건강을 위하면 홈쇼핑 나가서 팔 수도 있다. 그런 또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그때 가면 여러분이 에이 저거 팔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한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채소과일 여러분 먹으면 몸 좋아진다고 하는 게 그래서 누군가 정보를 줄 때는 왜 제일 그거 있잖아요. 너만 알아야 돼?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하지 뭘 알려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걸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거대한 식품산업은 파이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영양제 사업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먹어도 살 사람도 다 삽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돼요. 제 이야기 아니면 이런 자연치유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이 면역력에 대해서 이게 살아있는 효소가 채소과일에만 있다고 공부해서 여기에다 투자하고 자기 돈 써서 인생을 다시 만드신 분들은요. 1%도 안 돼. 그럼 상이 1% 아니에요? 네. 뭐가 됐든?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잖아요. 수백억 갖고 있으면 뭐해요. 상이 1% 0.00001% 되면 뭐하냐고. 대부분 후회해요. 60대 70대. 저는 지난 10년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돈 많으신 분도 보고 돈 없으신 분도 보고 그런데 결국에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원래 우리 인간이 먹을 건 기본은 뭐다? 채소과일식.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약사님, 한약사님 그거 궁금한 게 아까 커피 사업하시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아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채소과일식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공부도 하시고. 그렇죠. 제 몸을 거의 마루타처럼 한약도 많이 먹어보고 양약은 이미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뭐가 좋다는 거 있으면 그런데 통증이 아예 안 잡히니까 나중에는 그리고 수면제도 안 듣고 수면제도 드셨어요? 신경안정제도 먹고 그런데 너무 부작용이 심한 게 느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몸이 상당히 예민하구나. 이게 체질이에요. 실은. 가족력은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높지 않습니다. 암은.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95%는 뭐다? 다른 거예요. 요인이. 그래서 가족력 체질로 하면 사돈에 8종까지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래서 검사를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고 그러면 뭐 저탄고지도 해보고 고탄저지도 해보고 방탄커피도 먹어보고 커피관장도 해보고 별의별거 다 해봤죠. 그리고 뭐 몸에 좋은 거를 채소과일이 좋은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먹어볼까? 나에게 맞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제일 근데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쉬운 게 뭘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효과를 본 게 그래서 제가 한약사가 된 이유이기도 해요. 한약을 먹으면서 몸이 더 빨리 조금 회복이 된 걸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가열은 하긴 하지만 이게 화학 첨가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인공적인. 식물에서 갖고 온 거니까. 이게 비과학적이라고 그러니까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한방 양방에 특히 이게 이원화돼 있어서. 그런데 일본, 중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원화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 암센터에서 한약을 쓴다고요. 말 다 했죠. 그만큼 과학화됐어요. 데이터가 쌓여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난임 부부한테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한약 사업하는 것도 막 반대한다고요. 정부 세금 들어가는데 효과도 입증 안 된 걸 왜 하냐. 그래놓고 뭘 하냐? 영양제를 처방한다고요. 그 사업은 또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자는 거죠. 어떠한 약물도 간하고 콩팥은 싫어하는 거는 자명한데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도 인공화학물인데 그걸 장기간 먹으면 좋아지겠냐는 거예요. 몸이. 해독하는데 에너지가 드는데 배출도 잘 안 돼요. 심지어. 이게 한 번도 안 접해본 물질들이라서 그런데 용구도 없어. 수십 알 먹는 사람 연구한 데이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전체가 지금 데이터에서 계속 결과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식품도 왜 안 먹어봤겠어요. 저도 돈을 정말 비싼 데들은 자연 거기서 온다 그래서 오는데 거기다 결국에는 가공이잖아. 결국에는. 가공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원물 그대로 먹어. 그래서 제가 가장 가열 안 한 기본부터 먹을 때 우리 몸은 제일 완전 배출이 잘 되는구나. 채소갈식 책이 1권이 전체 총론이었다면 임산부 때 안 먹어야 될 것까지 전체 다 다뤘다면 이번 완전 배출 책은 채소가일에 더 심화 편으로 그래서 저와 같은 사례들 제가 상담한 사례들 좋아진 경우들 그런 걸 이제 책 한 권에 다 녹인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 비트코인 책들도 좋지만 이 책도 꼭 같이 한번 보셔야 무조건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통찰력이 생겨서요. 그래야 재테크도 잘합니다. 실은. 그러니까 제 경험상 저는 이제 식사를 할 때 말씀해주신 대로 가공된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약간 언제든지 머리가 좀 흐리먹덩한 것 같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약이 총명탕이 오죽하면 수험생들이 많이 팔겠어요. 저 고등학교 때 먹었는데 그죠. 근데 총명탕 대신에 채소과일 비중만 늘려줘도 그게 더 효과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약 안 팔고 채소과일식 많이 드셔라. 그래서 이제 명칭한 게 드디어 이제 완전 배출 책에다가 CCA 주스를 명칭을 했어요. CCA 네. 가 까 주스 까 먹지 말라고 그래서 레시피를 자꾸 원하잖아요. 뭐든 그거는 그 요구에 부응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강조하던 거예요. 사과 당근 양배추 이 세 가지인데 이제 명명을 하려다 보니까 당근 캐럿 그 다음 캐비지 양배추 CC 마지막 애플 CCA 왜 ABC는 많이 유행을 했고 해독주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 먹으라는 게 아니고 집에서 만들어 먹어라. 하도 과일 주스 갖고 공격을 많이 해내니까 살균 멸균도 안 된 그냥 집에서 갈아서 드셔라. 착집에서 드셔라. 아니 영양제든 아니면 뭐 딴 것도 없어요. 피자나 치킨 이런 거는 뭐라고 안 하면서 왜 과일 채소는 갈아서 먹으면 안 되냐는 거죠. 영양소 빠게 된다고. 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착집은 또 식이섬유 없으니까 먹으면 안 된대. 그러면 빵에 식이섬유 있어요? 피자에는 있냐고요. 다 죽은 음식인데 영양제는 얼마나 가공이 많이 됐어요.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정보만 계속 이렇게 때려오니까 아 채소과일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원물 그냥 씹어 먹기 먹기도 힘드니까 갈아서 드셔라 했더니 영양소 파괴됐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당한 거죠. 그럼 착집이라도 해서 드실래요? 그랬더니 꼭 식이섬유 없어서 못 먹잖아요. 간하고 콩팍 공격한다는데요. 과학적 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의학 논문도 없어요. 세계 유수의 암센터나 뭐 엄청 유명한 자연치유병원들은요. 다 착집 주스를 줍니다. 갈아서 줘요. 그렇군요. 이게 흡수가 빠르거든요. 식이섬유가 변비를 없애는 이유는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다 긁어내면서 덮고 나가주니까 그 정도로 찔려요. 그러면 가공식품에 의해서 위장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식이섬유가 잘 안 되거든요. 소화. 그래서 채소과일 먹으면 소화 더부룩하다고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트름 나오고 방귀 나오고 살사하는 이유가. 그리고 회덮밥 먹고 나서 과일 먹으니까 그렇지. 공복에 이제 못 먹게 하는 이유 이해되시죠? 원래 공복에 먹었고 딴 걸 먹으면 그나마 몸이 좋아지는데 그걸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이번 완전 배출 책에다가 싹 넣었어요. 세계 모든 그 석학들 정말 노벨상 받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언론에는 잘 안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가 지원을 안 해주잖아. 광고를 안 실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다 가공식품 제약회사 광고지 9R은 그래요. 그런 나머지는 의류 나머지는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 그 1, 2위 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그거를 이제 접하신 분들은 이거다 싶은 거죠. 드디어 발견한 거죠. 광명을. 그러니까 집약시킨 거예요. 이 한 권이면 정말로 한 권이면 다 끝난다. 근데 저도 계속 세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계속 저도 이제 완치 시리즈라고 해서 앞으로 세 권이 더 나올 예정인데 이게 어려워요. 저조차도 치킨 먹고 싶은데요. 저조차도 돈가스 먹고 싶고 커피향 맡으면 커피 먹고 싶고 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되면 못 끊어요. 가공식품이 중독된다니까요. 약물이. 그러면 이건 인간한테 안 좋은 거죠. 뭐든지 중독이 된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주식도 중독되면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밤낮없이 시약만 보면 이미 그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삶이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주는 정보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중독은 내가 내 마음에 평온함을 못 얻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잠도 안 와. 그럼 잠 안 오면 어디 아프기 시작하죠. 회복 재생이 안 되니까 그럼 병원 가. 그럼 병원 가면 뻔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LDL이 높네요. 오메가3 좀 드셔야겠네요. 고지혈증 약 좀 처방해드릴게요. 아니면 당 수치가 공복 혈당이 이 정도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아니 원래 공복 혈당이 100이던 시절이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현재 경계 수치도 식후에는 200 원래는 그리고 식후 1시간에는 160 식후 2시간에는 140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복 혈당 100이 넘으면 안절부절해요. 내 몸에 문제가 생겼구나. 세계장에서 당연한 거거든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들 순간 공복 혈당이 뭐예요. 그냥 혈압이 200, 300 넘어가고 300, 400 혈당 수치 넘어가고 그럼 다 줄게. 부상투원 그러잖아요. 인내 끊어졌는데도 뛰잖아요. 맞아요. 이만큼 우리 인간이 가진 재능 신체적인 정신적인 한 개가 산업주의에서 확 가둬져버린 거예요. 그러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막 뭔 저런 비과학적인 소리야. 다 과학화됐다니까요. 이게 명상이 그래서 과학화됐거든요. 명상 뇌주파수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단 몇 분만 하루에 심신을 안정시켜도 이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그런데 그 어떠한 약보다 효과가 높더라. 그게 플라시버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능식품 먹으면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실제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지. 바짝. 한 3개월은. 그런데 이게 쌓이면 부작용. 다 차니까. 혹시 그거 어떠세요? 요즘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고 안 좋다고 하니까 장래 유산균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막 온도도 엄청 세지더라고요. 점점. 다 세지죠. 다. 그런데 저는 참 재밌는 게 우리 나는 마케팅이 너무 상업주의 사랑하는 게요. 자기들끼리 까. 유산균 광고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비피더스균을 먹어야 되는데 유산균은 아무 효과가 없다.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피더스균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 그게 맞거든요. 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장래 세균 환경이요. 최소 뭐 100조개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유산균 하나에 몇 마리 들었다고 그래요. 캡슐 하나에. 100억 마리 끼켜야 그런데 이게 살아서 가네 안 가네 하잖아요. 그러면 비유를 딱 이렇게 드려요. 바닷물에다가 티스푼 하나 던지는 그게 효과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화학 첨가물로 만들면서 그게 쌓이면서 부작용이 이미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약사들 중에서도 부작용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래도 대신 믿고 먹을 수 있는 이걸로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최신 버전 오메가3도 3패가 잘 된 거 다 아니까 이제는 바로 현장에서 한 거 그리고 초 좋은 게 알티지 뭐 그리고 뭐 글루타치온도 리포점 스타일이 흡수가 잘 되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까면서 그럼 앞에서 돈 주고 사 먹었다는 건 다 효과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그네슘도 그렇고 칼륨도 그렇고 종합 비타민도 그렇고 부작용은 이미 다 나왔거든요. 과학적으로 대신 뭐 효능이 있다는 거는 하나도 없다. 유명한 저기 자마라든지 뉴 잉글랜드 메디슨 같은 그런 정말 의학 논문지에 는 다 나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효과 없다. 대륙 부작용만 쌓인다. 그래요.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 20, 30년간 써봤던 저는 이제 이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래도 알고는 먹어라. 왜? 효과 보신 분도 한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먹고 쉬었다 먹어라. 그럼 축적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부인을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근데 파는 입장에서는 1년 12달 사가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으로 되면 복약지도가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판매가 안 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있는 디저우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이 좋잖아요. 팔기가 뭔가 효과 있는 것 같고 근데 홈쇼핑에서 보면 효과를 줄 수도 있음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거 효과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부작용 사례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질병을 예방하는 의약품이 아님 그거 왜 먹냐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면 술은요 와인도 안 돼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규모 한 10년간 우리나라가 이 연구 결과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건강검진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엄청 치밀하게 해서 200만 명 넘게 데이터를 냈으니까요. 반주도 암을 갖고 온다. 하루 한 잔 반주도 이게 오랫동안 마케팅이었거든요. 주류 회사에 하루 한 잔 정도는 심장질환에 좋아. 특히 와인은 근데 이제 그 마케팅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어요. 담배도 1970년대까지는 발암물질이 아니었다고요. 소송이 붙어서 커피도 제가 봤을 때는 20, 30년 내에는 술, 담배랑 같이 간다.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먹었는데 커피만 끊어보세요. 머리가 맑아져요. 차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차를 대체하는 게 커피가 해버린 거죠. 우리 인류가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에 불의 발견을 보는데 가열이 돼서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약이랑 이 원리가 참 비슷해서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지금껏 먹고 있는 게 쌍화탕이에요. 국민 몸살 감기야. 그러니까 몸 안 좋을 때 계속 먹었던 게 쌍화탕, 보증익기탕 이런 거 녹용대보탕도 많이 먹긴 했는데 녹용은 제가 동물성이라서 더 이상 흡칠 안 하고 쌍화탕이 국민 몸살 감기약처럼 쌍화차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쌍화차를 이제는 조금 사업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커피 먹지 마 먹지 마 하는데 뭔가 대신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거를 드려야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확실히 커피 끊고 쌍화차 드시면서 몸이 좋아지는 걸 느껴야 채소과일을 또 먹고 근데 이게 계속 책만 봐라 이건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로 의하면 차는 인류가 그래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먹어 온 것 중에 몸을 따뜻하게 해줬던 거죠. 그리고 녹차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요. 녹차도 카페인이 있잖아요. 커피처럼 근데 얼마나 이걸 또 볶았냐 그 차이가 있고 그냥 말린 거를 갖다가 갈아서 먹어서 그 먹은 거랑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해를 안 하고 원물 그대로 있는 그대를 먹으면 좋다. 차도 차 자체도 왜 티백에도 저기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거름망 종이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돈을 쓰려면 그런데다 차라리 쓰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유기농 환경으로만 안 나오는 것들 근데 단순히 산약류 단백질은 이 정보 자체가 이미 제한적으로 주어져가지고 비싸니까 이게 몸에 좋을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건 이미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소화를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따뜻한 녹차 쌍화차 대추차 허브마인 루이버스 페퍼미트 그런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차라리 돈을 쓰려면 근데 맛이 없잖아. 커피는 중독이 되잖아. 하 그렇구나. 녹차에 중독되신 분 없어요. 근데 홍차는 있어요. 홍차는 카페인 성분이 조금 더 높아가지고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루이버스 뭐 캐모마일 이런 거 매일 하루 3잔 막 10잠은 드신 분 없잖아요. 그게 음식이라는 거죠. 쌍화탕 제가 몸에 아무리 좋다 해도 저 하루에 3포 이상 드신 제가 먹은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복약지도 뭐 한약 처방할 때 하루에 4번 이상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몸에 좋다고 해서 막 하루 8번까지 안 먹거든요. 한약도 중독이 안 되니까 근데 커피는 하루 10잔까지 드시잖아. 맞아요. 이게 발암물질이 있다라고 알면서도 중독이기 때문에 아크릴얼아마이드 벤조피렌이 있다는 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언론에서 다루기가 어려워요. 네. 약사님 그러면 이번에 책 제목이 완전 배출이잖아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뜻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뭘 완전 배출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영양제 팔 때 항산화 성분을 많이 얘기해요. 뭐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안토시아에 다 들어봤죠. 네. 좋았고. 글루타치온도 마찬가지고요. 아르기님도. 이거 다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맞아요. 채소과일에서 온 거예요. 채소하고 과일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항산화 성분이. 네. 그러니까 독소가 쌓여서 만성염증이 오고 아프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배출을 해줘야 되니까 영양제를 먹어. 이거거든요. 안 돼요. 완전 배출이. 약물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항암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암세포는 죽이는데 나머지도 다 죽이니까. 림프 시스템이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완전 배출을 할 때 우리가 진정 안 아프고 꿈꾸는 건강 수명 주어진 수명대로 120살 살 수 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병장수한 100살 넘은 몸에서도 실제 암세포는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1cm 이상이 안 커졌을 뿐이지 하루에도 수천 개씩의 암세포는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전체 세포로 따지면 이게 수천억 개가 되는 거고 우리 몸이 보통 평균 60조개에서 100조개까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완전 배출이 됐을 때 회복 재생이 잘 되는데 이 완전 배출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아픈 거다.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러유마티스염 자가 면역질환 루프스 다 진단명만 복잡한 거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우리 웅달님 지금 기침하는 것도 원리는 똑같다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체장염이나 당남염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림프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배출이 안 돼서 그런 거다 근데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조차도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암이 세상에 구세까지 원인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 지방간이 과일을 많이 먹어서 생겼다고 그렇게 공격을 해대고 있어요 가공용 먹어서 생긴 거죠 진짜 그렇구나 일군 발암물질 스팸 햄 부대찌개 채소과일이 발암물질로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세계 유수의 암센터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조차도 채소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한다니까요 1위가 뭐겠어요 암 예방수칙 1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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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체장암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체장암의 원인이 이제 점점 술 담배 전 여기다가 이제 커피도 넣고 싶은 거죠 아무도 이거를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저기 세계 3위니까 커피 매출 규모가 그렇구나 스타벅스만 2조 5천억 팔았는데요 2022년도에 아 그래요 2조 5천억 근데 그거 아세요 스타벅스 로스팅 우리나라에서 안 합니다 일본 중국은 하는데 미국에서 수입해 와요 갖고 오는 거예요 배로 한 달 동안 그래요 그래서 세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타벅스 매니아들 저는 이제 커피를 저 스타벅스 좋아했거든요 저는 안 먹으니까 자격이 없긴 한데 건의 좀 하세요 로스팅 국내에서 좀 해달라고 그러네 산화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산패되죠 산화되고 아무리 밀봉 잘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23년 9월 기준으로 드리는 정보니까 저는 그런 거 커피 매니아들 할 자격이 있다고 봐요 엄청 팔아줬잖아요 그렇죠 일본 중국보다 1조가 더 높아요 와 이 좁은 땅덩어리 인구에서 와 그렇구나 상상을 초월하죠 처음 들으시죠 네 처음 들었어요 경제 전문가도 보니까 먹는 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스타벅스 가서 사먹고 스타벅스가 맛있으니까 먹고 근데 정작 로스팅을 현지에서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우리 커피 매니아들이 한 번쯤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뭔가 딱 먹었을 때 바로 아프거나 신호가 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서서히 축적이 되면서 몸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이 내가 안 좋은 거 맨마다 먹으면서 건강검진 매년 6개월 3개월마다 받으면 그 나올 시기에 재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 딱 그냥 지나고 내가 완전 배출을 한 번 했다?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평생 이렇게 재미없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책 읽어보시고 실전법까지 자세히 해놨거든요 2주만 2주만 한 번 해보시고 아침이라도 까주스로 시작하시면 그리고 제가 예방원 카페를 운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실천한 공간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꽤 많아요 지금은 지금 한 만 3천 명 한 8개월도 안 됐는데 매일 올리신 거예요 사진을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암 환자분들 어떤 분들 몸이 다 좋아진 게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아 과일은 절대 당뇨 환자를 공격하지 않는구나 무서워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작전 세력이 무서워서 부동산 투자 못하듯이 채소 과일을 못 먹게 하는 공포불안 마케팅에 여러분이 수십 년간 세뇌당한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사과 한쪽 배 한쪽 벌벌 떨면서 못 먹고 대신에 밥 먹고 나서 미스커피 마셔 이게 뭔 짓거리냐는 거죠 라면은 먹어 막 쌀밥은 흰밥은 막 먹어 신장 투석하신 분들은 칼륨 수치 높아진다고 해서 채소 못 먹어 근데 이게 나트륨 배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칼륨이 들어와야 나트륨이 배출이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채소를 안 먹어 그럼 어디서 칼륨은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양제 영양제는 이미 악순환인데 채소를 먹어야 이게 완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유독 심하다고 양배추만 해도 무슨 고이트로젠 때문에 요오드 결합을 방해하니까 먹으면 안 돼 막 이게 부분 성분으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잘 먹던 사람도 안 먹어 버리고 지금 유일하게 이제 깔 게 없는 게 당근하고 토마토인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이게 기름에 볶아먹고 데쳐먹으면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흡수율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럼 어디 회사가 같이 돈 벌어요? 식품회사? 이야 올리브오일 그렇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근하고 토마토가 살아난 거예요 그나마 공격을 덜 받은 거예요 제발 당근 그냥 생으로 좀 드세요 안 볶아 드셔도 됩니다 볶아먹는 순간에 다른 비타민, 무기질, 미네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왜 채소과일이 이 현대 과학기술로 따라올 수가 없냐면 아직도 안 밝혀진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풀 한 폭이 사과 하나도 못 만들어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조합을 한 번에 들어와야 몸에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배출이 되고 독소를 없애는데 추출해서 만든 거는 이게 이미 인공적으로 만든 순간에 흡수도 안 되고 배실도 안 되고 부작용만 쌓이다는 거예요 그게 종합 비타민이 이미 밝혀졌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A, B, C, D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B12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채소과일 좋은 거는 이제 반박이 안 되니까 채소과일에는 B12는 없어 고기 먹어야 돼 우리 인류는 진작 멸종했죠 그랬어요 그렇군요 이 1500만 년 역사를 알면 이런 거에는 그러니까 노란하지 않아요 와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렇게 그 건강과 먹는 거 특히 관련해서 실천을 진짜 좀 해야 되겠다 바로 하셔야 돼요 또 책에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레시피까지 해서 적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꼭 책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실전 바로 해봐야겠다 또 실전하시면 좋겠다 다른 분 다 놔두고 저는 우리 웅달님이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회복하셔서 좀 더 이제 적정 체중 찾으시고 컨디션 회복하셔서 또 한 번 저랑 또 얘기 나누면 제일 좋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주치의는 결국엔 나 자신이다 지금 내가 컨디션의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너무나 다른 것에다가 내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근데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즐거우면요 사람이 안 아픕니다 그거 할 때는 그게 미친 거잖아요 몰입하고 몰두하고 그러니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부할 때 미친 듯이 하는데 결과물이 안 좋으면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결국 결과가 좋아할 때는 근데 돈에 미쳐가지고 10년 20년 모르고 살다가 그 끝이 있잖아요 우리 몸은 한정적이거든요 이게 제가 효소로 설명을 해놨어요 책에다가 이 효소는 사람이 다 제한적이에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한의학에서는 선천직이다 타고난 거다 후천직이다 자연위생학에서도 그걸 이제 효소 개념으로 서양에서는 설명한 거거든요 못 이겨내요 아무리 내가 씨름 체질이다 강골이다 해도 술 앞에 장사 없는 거랑 똑같거든요 대신에 100살 120살까지 술 담배 다 하시면서 건강하게 살다 가신 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돈 욕심 안 부리고 건강검진 안 받고 술 담배 먹으면서 계속 건강검진 받으면 스트레스 받죠 갈 때마다 점점점 안 좋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웅달체육방 구독자분들은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뭐든 주식 투자를 해도 즐겁게 근데 그게 안 돼요 성인 분자도 안 되는데 엄청난 정신수양이 필요합니다 아 근데 7대3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7대3만 실전 한번 해보죠 맞아요 한 달에 18번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두 끼가 기본이니까 아침은 채소과일씩 먹고 한 달이면 30일이니까 60끼잖아요 그러면 7대3이니까 18번이나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니까요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도 몸은 바뀝니다 근데 이것조차 어렵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 가공식품 제한해보세요 커피 술 담배 밀가루 튀긴 거 하루 그냥 그래서 간울적 단식이 나온 거예요 실은 이 원리 때문에 16대8 20대4 만 해줘도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죽은 음식을 근데 그걸 뭐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고 저쳤고 또 약 팔라고 하니까 뭐 글루타치염 먹어주면 좋고 아르기닌 먹어주면 좋고 저희가 약 팔면 얼마 잘 팔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이렇게 엄청나게 또 인지도도 없고 와주는데 예방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짚어주셨네요 맞아요 그러면요 한약사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웅달책방 와가지고 정말 편하게 원래 또 우리 웅달님께서 그렇게 해오셨고 다른 영상들 많이 보시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좀 더 편하게 얘기했다라는 느낌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저도 이게 뭐 일처럼 생각하고 제가 무슨 사명감 갖고 책임감 갖고 이렇게 즐기지 못하면요 저 역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뭐다 마음이다 제가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다라는 메시지를 드리지만 더 핵심은요 몸이 아파도 마음의 괴로움이 없으면 몸은 장애가 안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이번에도 올림픽도 치렀고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체전도 하겠지만 그분들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통증에 너무 완벽하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없어야 건강하다라고 세뇌당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내 수중에 30억은 있어야 내가 부자다 이렇게 세뇌당한 거랑 똑같아요 저는 빚이 더 많습니다 저 행복하거든요 빚이 더 많아요 몸도 아파요 몸도 아파 아프다고요 여전히 근데도 하루하루를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그냥 우리가 사는 의미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는데 첫 시작을 뭘로 하셔라 최소가의식으로 마음 수행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어요 최소가의식 하면 왜냐하면 지구 환경 생각하게 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 얼마나 환경을 시킵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기후위기 거기에 동참을 시작하는 게 최소가의식이다 내 몸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지구가 살아나면 주식시장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경기가 좋아져야죠 경기가 좋아져야죠 맨 지진 나고 태풍 오고 하는데 경기가 좋아질 날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즐겁게 그냥 누가 뭐 안 된다더라 일단 무시하시고 해보세요 그래서 제 책에 완전 배출에 계속 있는 게 해봤어 이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에서 꼭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배출의 저자이신 조승호 한약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